오늘은 제가 감염성 진환을 피하는 방법 전염병과 성경 제목으로 같이 한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예고된 감염병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성경에는 이미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을까 그렇죠 성경에 과연 수천 년 전에 성경이 기록될 때에 이러한 이야기를 써놨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 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누가 보금 21장 11절 말씀 우리 킹 제임스 버전을 보시면 온역을 역병이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역병 그러니까 전염병 혹은 또 감염성 질환 이런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에게 알려져 있는 질병의 그 부분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첫 번째는 감염성 질환과 또 한 가지는 비감염성 질환이죠 암이나 당뇨 이런 것들은 사람 간 사람에게 이렇게 감염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물론 짐승에게서 사람에게 병균이 감염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기생충 이런 것들은요 감염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감염되는 시스템에서 살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 보면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큰 뭐라고 했어요 큰 징조라고 했어요 큰 징조라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어떻게 이것을 대처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런 일들을 우리 마음속에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성경으로 풀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떠들썩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정말 확실하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우선은 우리 점염병의 일반적인 정보를 제가 말씀드린다면 보통 미생물 있죠 미생물 이 미생물들은 굉장히 크기가 작은 생물들입니다 이거 다 유해한 미생물들은 아니지만 수많은 미생물 중에서 질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미생물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미생물들을 우리가 보통 유해 미생물이라고 표현합니다 호흡, 기침, 성접촉, 공기오염, 음식, 파리나 모기쥐, 쓰레기 등을 통해서 증식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다닙니다 문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박쥐에서 왔다고 그러죠 그렇죠? 박쥐에서 왔는데 이 박쥐의 바이러스가 이 박쥐가 그게 걸리면 죽어야 되는데 얘는 안 죽잖아요 그렇죠? 박쥐가 걸려서 그냥 좀 죽어야 괜찮은데 안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퍼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 질병을 유발하는 미생물들을 우리가 크게 네 가지로 분류시켰을 때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바이러스가 있고요 바이러스보다 조금 더 큰 세균, 곰팡이, 기생충이 있어요 이 네 가지 어떻게 보면 사실은 감기나 여러 가지 또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신종 바이러스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당뇨, 암 등등 이 질병들도 사실 얘네들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있어요 이 부분이 있어요 단지 나눠질 때 이것이 감염되느냐 아니면 감염되지 않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지 사실은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전염은 사람 간 사람에게 전염되는 이 코로나가 있고 또 동물에게서 사람에게 전염되는 친종 코로나가 있죠 특히 이제 이런 문제들 그냥 우리가 기침하고 감기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사람 간에 접촉하면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미 많은 백신도 나왔지만 항생제나 그리고 또 내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크게 위험하지 않았는데 이 신종이라고 들어간 거 신종 인플레인자라든지 신종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사람이 그것을 저항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전쟁보다 무서운 흑사병 들어보셨나요 혹시?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최근에는? 네 전쟁보다 무서운 흑사병 이게 뭘까? 네 역사에서 찾아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1347년 11월 패스트 이것을 이제 블랙데스라고 해서 흑사병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죽은 사람들의 시체에서 검정 반점과 고름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이게 정말 심각한 상황을 만들어냈었죠 그렇죠?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어디에서 왔냐라고 하면서 원인을 찾지 못해서 무수한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중에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죽었어요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사용당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우물에다가 약을 넣었다라는 소문 때문에 죽었었고 사실은 알고 보면 이게 어디서 왔냐면 중국에서 왔거든요 이때도 역시 이거 짐작입니다 이거 확실한 건 모르겠어요 많은 학자들은 중국에서 왔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해요 여러 가지 역사 체계들 보면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했어요 그렇게 많지 않은 그 당시에 중국 인구가 1억 몇 천이었는데 거의 다 죽고 거의 3분의 1이 죽고 거의 9천만 명인가만 살아남았다는 병이 이병이래요 몽골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계속 오는데 그때 많이 오해를 받았었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나 혹은 또 한 번은 개 때문에 걸렸다 해서 개를 많이 죽이기도 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쟁을 통해서 자꾸 쥐가 옮기는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걸렸던 사실이 밝혀졌죠 정말 끔찍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때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정말 절망적이었을 것 같아요 이 당시도 스페인 독감도 근데 유대인들은요 신기하게 잘 안 걸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너네들이 다 이거 만든 거 아니냐 왜 너네들은 안 걸려 지금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격리된 상태까지는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안 걸렸던 이유를 제가 찾아보니까 성경의 말씀은 부자한 것은 만지지 마라 접촉하지 마라 씻어라 해서 위생법 씻기 이런 법들이 철저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먹는 음식을 보세요 먹는 먹거리가 굉장히 깨끗했죠 그러니까 그런 규칙적인 생활과 그들의 신앙 생활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걸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걸리는 거기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자유롭게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전쟁보다 무서운 스페인 독감 들어보셨죠 근데 여긴 스페인이 아닙니다 사실 미국이에요 미국 여러분 스페인 독감은 스페인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모두 다 그렇게 아셨죠 스페인 독감은 1918년 스페인 독감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미국의 캔자스에서 첫 사례가 발생됐어요 근데 여기에서 한 사람이 독감이 걸려서 이것이 전파되었는데 스페인은 그 당시에 뭐가 없었냐면 1차 대전 참전국이 아니었거든요 1차 대전에 그래서 스페인에서 이 독감에 대한 부분을 아주 신랄하게 막 가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스페인 독감이라는 이름이 난 거고요 우리는 보통 스페인의 독감이라 스페인 싹 쓸었나 보다 아니에요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고 2년 동안 전 세계 2500만 명에서 4천만 명이 사망했대요 또 어떤 전염병 체계는 5천만 명이 사망했대요 정확한 직계는 안 되지만 최소 우리나라에도 이것이 왔을까요 김구 선생님도 걸렸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 우리나라도 십 몇만 명이 사망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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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가지고 이렇게 이 전염병들은요 굉장히 무서워요 사실은요 최근 100년간 유행한 세계보건기구에서 나온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 내용을 보면 최근 100년간 걸렸던 순위 에이지부터 사스까지 이 뒤에 메르스나 그런 거 빼고 그런 거 다 지금 현재 있는 코로나 아니면 또 뭐 있죠 미국 독감 이것도 엄청나죠 이런 거 빼고 그 전에 이렇게 보면 정말 미국에서 최초로 발견한 에이지 있죠 에이지바리어스 이런 것도 3,900만 명이나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2005년도인가 2000 몇 년도 거니까 지금으로부터 10년 이상 전이죠 10 몇 년 전을 때 콜레라균 뭐 인플루엔자 뭐 인플루엔자도 뭐 다 이렇게 좀씩 자꾸 변형이 오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 인간이 전쟁보다 훨씬 더 무섭게 받아들여지는 게 사실은 전염병이거든요 전염병 혹시 이 책을 보셨나요 최근에 나온 책인데 2020년에 바이러스 쇼크라는 책이 있어요 바이러스 쇼크 이 책의 내용은 도대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정체가 뭐냐 제가 한 네 가지 정도만 추려서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는 호흡기 질환 바이러스의 한 종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바이러스는 여섯 종 지금 코로나 신종 코로나에서 여섯 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중에 네 종은 일반 감기와 같고 두 종은 메르스 코로나 사스 이런 바이러스라고 이제 밝혀졌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신종 코로나19는 사스 그 유사 박쥐 바이러스와 유전자가 일치도가 거의 89.1% 거의 90%에 가까운 그래서 이것도 역시 박쥐에서 온 것이다 메르스나 낙타나 박쥐나 뭐 이런 것도 있죠 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청결 문제나 위생 문제에서 잘못됐을 때 첫 사례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전염되는 경로가 물론 공기 감염에서 이 책에서는 그래요 가능하기는 하지만 비교적 낮다 낮고 대부분 비말 감염으로 알려져 있고 세 번째는 무증상 감염자가 바이러스 옮길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책에는 있다고 써요 그러니까 그 잠복기간에도 내가 기침하지 않고 열이 안 나고 안 아파도 상대방에게 충분히 감염시킬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KF94 마스크를 쓰면 안전할까 그거를 써야만 할까 라는 이 부분을 좀 다뤘는데 물론 중요합니다 마스크 쓰는 거 우리 엊그제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 마스크 이 KF94만 써야 된다는 것은 이제 잘못된 부분이고요 우리 보통 식약처에서 그 말한 이 KF로 들어가는 마스크가 세 종이 나왔다고 했었죠 세 종이 이 약자를 보면 코리아 필터 네 이 약자가 이제 KF인데요 80, 94, 99 식구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 숫자가 클수록 미세먼지 차단 효과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사람 많은 곳에 갈수록 큰 거 쓰면 좋은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이 노약자나 질병이 있는 사람이나 폐가 안 좋은 사람들 이걸 자꾸 쓰고 다니면 굉장히 빨리 망가지겠죠 이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마스크를 장시간 쓰는 것 좋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감염성 그런 위험이 있을 땐 반드시 써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피하시려면 산에 많이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산에 많이 가는 거 산소 투과율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악화돼서 오히려 더 빠르게 사망할 수도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노약자들은 그러니까 이거를 내는 쓰다가 갑자기 벗을 때 걸리면 그냥 바로 이제 큰일 나는 경험들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다시 다루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KF80만 사용해도 예방 효과는 있다라고 쓰여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방역 그것까지 사서 쓰고 다니더라고요 이렇게 생기고 눈까지 가리는 거 물론 주의해서 나쁠 건 없어요 사실요 주의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마스크를 쓸 때 또 하나의 이점 중에 이 책에서는 노약자나 임산부나 어린아이들이 장시간 썼을 때 산소 차단 산소 부족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산에 가실 땐 벗고 가셔도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책이 있습니다 전염병의 위협 두려워할 일인가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소개시켜준 내용인데 기억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전체 다는 언급을 못하지만 중간중간 제가 체크를 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한 해가 멀다 하고 전염병에 관한 뉴스가 기사거리로 등장한다 그럴 때마다 전염병이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지 지구촌의 관심이 온통 여기에 집중된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전염병 유행이 수그러들면 전염병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어떻게 돼요 자연스레 수그러든다 뉴스에서도 이런 말 같이 하더라고요 어떤 전염병이 언제 어떻게 출연할지 사람에게 얼마나 치명적일지 어느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광우병 사스 조류인플루엔자 전염병들이 신문지상에 등장할 때마다 그저 재수 없는 수백 명 정도가 전염병에 걸려 목숨을 잃었다고 치부해버리고 만다 그러나 이것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그 밑에 지구촌 어디에선 어디에선가 매일 약 5만 명이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언론에서조차 침묵한다 혹시 이 글들 보면서 오타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사실 아침 어제 저녁에 다른 강의 내용을 준비했다가 갑자기 내용을 바꿔서 오늘 새벽부터 정리한 내용이라 시간 촉박한데 이제 이 내용을 ppt를 만들어가지고 혹시 오타 있을 수 있으니까 흉보지 마세요 네 여기 보시면 이거 다 타이핑한 거니까 오타 있을 수 있어요 지구촌 어디에선가 매일 몇 명이요 약 5만 명이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는다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보도에 나올 때 야 이건 엄청나게 크다라고 하지만 전혀 방송에 이렇게 보도되지 않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쓰다가 시간이 없어서 그 밑에 건 못 쓰고 왔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정리한 내용 가운데 현재 65억 인구 중에 한해 사망자 수는 약 5,800만 명인데요 그 중 1,100만 명이 5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이에요 심각하죠 이들은 대부분 몇 가지 안 되는 전염병으로 죽는다 혹시 제가 예전에 육식의 종말이라는 강의를 했을 때 그 내용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굶어 죽는지에 대해서 보신 분들은 절대 육식 못하십니다 그거 보고 육식 못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들은 대부분 몇 가지 안 되는 무엇으로 죽는다고요 전염병으로 죽는다 그 다음 119페이지를 보면 매년 400만 명 이상이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한대요 매년 매년 1,700만 명이 100일에 걸려있고 그 중에 30만 명이 더 목숨을 이거 지금 하나하나씩 했을 때 어마어마한 거예요 모으면 정말 셀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125페이지를 보면 매년 세계적으로 1억 6천명이 이질에 걸린대요 그래서 설사와 탈수와 탈진으로 100만 명 정도가 또 사망을 해요 그 다음에 132페이지를 보면 사라진 줄 알았던 홍역이 다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2006년도에 집계된 자료를 보면 2,300건으로 늘어났어요 139페이지를 보면 인류 면역 결핍 바이러스가 현재 세계적으로 3천만 명 내지 4천만 명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죠 이 질환이 발견되어서 지금까지 죽은 사람들의 숫자를 보면 2,500만 명이 죽었어요 자 그 다음에 150표에 결핵 있죠 결핵 세계적으로 약 20억 인구가 이 결핵균에 감염이 되었다가 나갔다 이렇게 한대요 3분의 1 그 중에 1500만 명이 결핵을 앓고 있고 900만 명이 계속 새로운 환자로 나타나고 그리고 그 중에 200만 명이 해마다 죽어요 200만 명이 매일 6천명이 결핵으로 사망하는 거예요 오늘도 6천명이 결핵으로 사망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요 심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보도된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다 저거다 하지만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건 계속해서 여러가지 새로운 것이 생기는 것이지 인구는 끊임없이 전염병에 시달리고 있어요 176페이지 보면 세계 인구 40%가 말라리아에 유행하는 지역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몇 년 최대 6억 명이 말라리아에 감염되었고 매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이 말라리아로 인해서 뭐 한다고요 사망한대요 매년 80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사망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30초에 한 명씩 죽어요 30초에 어린아이들 한 명씩 죽습니다 1분에 2명 심각하죠 이렇게 감염성 질환은요 이건 말라리아만요 말라리아만 어마어마하게 이르르 찾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써요 전 세계적으로 2500만 명 800만 명 죽는 암이나 심장병에 대해서 막 걱정하지만 사실 감염성 질환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읽었던 책들 중에 그림자 정부들 빌더 버클럽 마티가 남사단 이런 책들이 있어요 마지막 신호 그리고 시온의 치쿤서 이런 책들이 있는데 여러분 꼭 한 번씩은 추천드려요 특히 이제 그 이 책은 너무 두꺼워서 이 책은 두꺼워서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천 안 드리고요 이 책 이 그림자 정부를 한 번 꼭 사서 읽을 만한 내용이 있어요 정말 이 세 권 제가 이 책을 여러 번 읽느라고 책 표지까지 다 비닐로 싸서 놨어요 여러 번 읽으려고 근데 이 책을 보면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한 세상이다 우리 윤지선이 아실 거예요 한 십몇 년 전에 제가 이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세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특히 마지막 신호는 좀 더 이 세 권을 요약한 듯한 느낌이 있지만 좀씩 다릅니다 그림자 정부는 마지막 신호는 데이비드 차라고 하는 기독교인이 한 거고요 그림자 정부의 내용을 보면 약간 기독교인인지는 분간은 안 갑니다 하지만 내용이 훨씬 더 굉장히 많은 것이 다루어 있고요 특히 제가 이제 시온 의정서 치쿤서 다 갖고 있는데 하나의 의정서 같은 경우 너무 오래돼서 품절이 돼서 제가 복사를 해서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새로 나왔더라고요 치쿤서라고 그래서 시온의 치쿤서를 사서 쭉 보는데 먼저 있었던 의정서에는 24장으로 돼 있어요 유대인들인데 이제 순수 유대인들이 아니라 세계를 지배하는 지배하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어떤 그 내용이라고 볼까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오래전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앞으로 자기들만의 예언이에요 1장에 보면 돈이 권력이다 쭉 이렇게 보면 십 몇 장인가 보면 뭐 3S 정책 섹스 스크린 스포츠 이런 걸로 사람을 이렇게 핫 잡자 정치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 내용의 이제 가장 중심적인 의도는 뭐냐면 원 월드 오더라고 하는 우리가 세계를 지배하자 네 사실 사람이 곰이나 사람이 사자를 이렇게 그 어 길들일 때 힘이 더 약 더 세서 길들일 수 있는 아니잖아요 머리로 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이 시온의 의정서는 돈이 권력이다 이런 부분을 해서 어 어떻게 해서 세계를 다스릴까 그러면서 이제 이 내용들을 보면 인구감멸 프로젝트가 있어요 인구를 감소하는 죄송합니다 감소 인구 감소 프로젝트가 있는데 실제로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어 가치있게 살 수 있을까 하는 내용들을 자기들끼리 뭐 했나 봐요 아무튼 그래서 인구의 지금 인구의 몇 퍼센트가 사라져야 사라져야 훨씬 더 제가 음모론주의자도 아니고 사실은 이런 거 옛날에는 좋아했는데 지금은 크게 관심 없는 사람이라 설명을 많이 하진 않을게요 오해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 내용의 중심은 그거예요 인구 줄이자 근데 거기에 이바지하는 것이 뭐냐면 바이러스 전염병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전염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천연적인 바이러스가 있어요 진짜 실제로 동물이나 그런 것들에서 옮겨질 수 있고 두 번째는 뭐 이것도 역시 제 말이 아닙니다 이것도 제 말은 아니지만 두 번째는 인위적인 거 연구 결과나 그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좀 더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드린다면 이 내용의 인구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부분입니다 이 책에 40페이지에 있어요 40페이지에 이렇게 있어요 군대에서도 생화학 무기를 연구하고 있다 요즘 한국에서도 잘 알려진 암 에이즈 광역병 구제역 사스 조류도감 따위를 위시해서 이름도 모르는 만성피로증 마이코플라즈마 바실루스 이콜라이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등등 수없이 많은 예를 들 수 있는데 이뿐 아니라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무엇이요 탄저균 에볼라 따위도 인구 조절 목적으로 뭐 할 수 있다고 개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헛소리는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예방주사 심지어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심각한 내용이에요 우리 보통 하늘에 날 때 비행기가 컨트롤이라고 하나요 뿌려지죠 그 JP 48이라고 하는 이 제트기 연료와 같은 매체로 사람들에게 뿌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라면 저는 솔직히 예전에 제가 이 부분을 많이 강의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은 어쨌든 너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보면서 뭐가 맞을지 선택하시면 돼요 이런 지식들은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거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림자정부 세 권 읽잖아요 심각한 이야기들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스탠포드 하프라는 기계 스탠포드 대학에서 만들어지는 기후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말 엄청납니다 기후 조절 같은 거 여기 보시면 마지막 날 사건들이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구 역사에 마지막 장면 중 하나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전염병과 재앙이 있을 것이다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읽었는데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전염병으로 수천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뭐 할 것이다 잃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외부의 세력들과 내부에서의 사단의 활동으로 위험이 우리 주변에 편만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제어하시는 힘이 아직 역사하고 있다 전염병으로 수천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뭐 한다고 써 있어요 잃을 것이라고 써 있죠 여기 보시면 사단은 아직 준비되지 아니한 영혼들을 자기의 수확물로 거두어 드리기 위하여 천재 지변을 통하여 일한다 무엇을 통해서요 천재 지변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천연계의 이변 이변이라고 써 있고 그 다음 내용을 보면 뜻하지 않은 사고 바다와 육지에서 일어나는 재난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보면 치명적 무엇을요 병독을 어디에 뿌린다고요 여러분 이게 150-160년 전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150년 전에 치명적 병독을 공중에 뿌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게 한다 심각한 표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그냥 전염병이 생기면 무섭다 없어지면 괜찮다 이런 거 말고요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왜 인류를 찾아오는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과 무슨 연관이 되는지 이 부분을 우리 모두가 충분히 인식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염병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역시 성경에 있습니다 보면 고린도 후서 6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무엇을 맞지 말라고 쓰였죠 부중한 것을 맞지 말라고 쓰였어요 부중한 것을 맞지 말라고 이 글이 기록되었을 당시에 사실 수많은 사람이 이 말이 무엇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을 거예요 부중한 것을 뭐하지도 말라고요 우리 성경에 보면 돼지고기와 쥐를 먹는 자는 뭐한다고 그랬죠 망할이라고 그랬어요 돼지고기와 쥐고기를 먹으면 그리고 나서 돼지는 부정하니 그 무엇도 만지지 말라고 했냐면 사체도 만지지 말라고 써있어요 부중한 것은 만지지 말라고 민수기 19장 22절에 말씀해 보면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여기 보세요 무엇이든지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전혀까지 부정하리라 이렇게 써있어요 우리 몸의 시스템을 보면 사람이 잠자는 동안에 면역체계가 회복이 돼요 그리고 사람의 몸에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그것이 다시 죽을 수 있어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을 했을 때요 청결 내가 만약에 부정한 사람 여기 부정하다는 말은 크게 뭐 어떤 부분이 아니라 돼지를 만진 사람 아니면 바이러스나 세균에 접촉된 사람 그런 것에 의해서 몸이 덜어진 사람이 만진 것은 나도 덜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도 분명히 피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성경에는 그것이 그릇이 유기면 깨트려 유기면 삶을 것이고 토기면 깨트려버릴 것이고 이런 이야기가 쭉 있는 거예요 유추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문눅병자에 대한 이야기 이런 감염성 뿐만이 아니라 부정하다고 느껴진 만한 것들 여성의 생리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또 이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사람이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33일 부정할 것이오 여자를 낳으면 66일 부정할 것 이런 이야기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런 이야기가 있지 미신이 거야 막 이런 말을 했다가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일리가 있고 진리의 말씀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법칙들이 그들의 몸에 베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확실히 전염병을 피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저는 요즘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정리와 청결 문제를 좀 더 신경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그런 교육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문제가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을 교육했고 자기들이 그렇게 살았대요 예를 들면 집안에 음식물들이 뜯어져 있거나 그것을 그냥 놔두면 누가 와요 자꾸 그래서 밀봉을 할 건 잘해야 되고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 다 쥐가 들어오고 거기에 바퀴벌레가 오고 그런 것들부터 이제 시작해야 되거든 사실은요 전염병을 피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짚어보자고요 뉴타트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여덟 가지 꼭 기억하시죠 네 햇빛 운동 공기 물 영양식 이런 것들 꼭 상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그 교육 자료에 보면 뉴타트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아셔도 꼭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구별된 시골생활 아까 부정한 것은 만지지 말라 그리고 저희 중에 따로 나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저희 중에 따로 나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오늘 이 안식에도 구별된 거예요 세상의 날로부터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물론 사람과 접촉할 수 있고 어울릴 수 있지만 우리 삶 자체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줘야 돼요 위생이라든지 개념이라든지 우리의 신념이라든지 특히 이 구별된 생활 특히 시골생활 그래도 참 하나님이 사람들이 인도하실 때마다 이런 표현을 하죠 산으로 도망가라 있어요 없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다 나와요 그런 이야기가 그리고 신명기에도 내가 너에게 줄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했어요 콘크리트 세면바닥이 아니에요 비를 흡수할 수 있는 땅 이 땅에서는 수많은 세균이 살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생물이 다 해로운 거 아니죠 정화를 시켜버려요 정화를 그리고 꼭 주의하실 거 면역력을 키우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구별된 거 중요하고 부정한 거 안 만지는 거 중요해요 중요해요 이스라엘의 법 중에 위생법이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혹시 생각나세요? 위생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스라엘 법에는 위생법이 있고 즐거움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속 상기시켜줘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처럼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냐 라는 이야기를 우리 신명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 하면 뭘까요? 행복한 사람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면역과 관련되어 있어요 행복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돼요 즐거우셔야 돼요 그럴 때 면역력이 키워집니다 그리고 먹는 먹거리 운동 생활하는 그 여러분들 라이프스타일이 면역력을 어떻게 한다고요 면역력을 좌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전염병 전염병에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스스로 전염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이제 면역 활동들인데요 면역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면역은 병을 면하다 라는 뜻이에요 역병이나 전염병에서 사실은 이 면역이라는 단어가 생겨난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육류 피하셔야 돼요 무조건 네 그럼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육식하지 말라고 꼭 전해주세요 허브 사용 권장 특히 유칼립투스는요 바이러스의 최고의 허브입니다 허브를 충분히 사용하세요 그리고 프로폴리스 꿀화분 이 프로폴리스 자체가요 병을 막아주는 물질이 있어요 물론 프로폴리스 꿀화분 우리가 날려있는 식물 중에 플라이버노이드라든지 그 다음에 뭐 퀘스틴이라든지 또 여러가지 폴리페놀 항산화 물질들이 굉장히 많긴 한데 특별히 이 벌은요 그 프로폴리스로 어떤 물질을 감싸잖아요 속에서 안 썩어요 신기하죠 그 정도로 강력한 항생물질 항암물질 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었는데 벌에서 나오는 것들 정말 좋습니다 특히 이제 보통 기침 말고 몸이 약해져도 또 이제 바이러스나 올 수 있잖아요 기침이 아니고 몸이 약해져도 그때 이제 꿀물을 한잔 타서 드시는 것도 좋고요 꿀물에다가 유칼리토스를 딱 넣어가지고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여러분들 프로폴리스를 충분히 드세요 저희가 이것은 여기서 공급시켜 드릴 테니까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조금 속이 너무 힘든 분들 외에는 충분히 드시면 좋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화분도 면역력에 굉장히 도움을 주고요 그 다음에 좋은 약초 좋은 약초나 올리브유 사용하는 것 이런 것도 아주 좋아요 제가 온나무 추출물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 올리브도 폴리페놀이 굉장히 많죠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섭취하시면 레몬도 좋아요 이런 것들 좋으니까 전염병을 피하기 위해서 몸을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럼 무엇보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떤 위기가 생겼을 때 딱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전부터 여러분들 사실 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을 피할 수 있는 식습관을 보면 제가 네 가지 여러분들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현미를 왜 씹어 먹어야 될까요 뭐 때문에 타액 때문에 그래요 타액 그리고 현미를 씹을 때요 현미에서 엄청나게 많은 독소를 제거할 수 있는 물질이 나와요 특히 중금속도 해독할 수 있어요 수은이나 나비란 것들도 신기하죠 우리가 현미를 먹게 되면 실제로 수은이나 중금속들이 해독이 될 수 있습니다 배설을 시켜버려요 특히 섬유질이 있는 식품들의 대부분은 우리 몸을 청소하는 수세미 역할을 돼요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단식 예를 들면 몸이 컨디션이 안 좋다면 한 끼 과감하게 굶어주시고 그 다음에 과식 꼭 피하셔야 돼요 과식 절대 피하셔야 되고 간식 안 하셔야 돼요 이렇게 네 가지를 잘 지켜주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육식을 우리가 끊어야 되는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제가 꼭 추천해드리는 거 돼지고기는 절대 먹지 말아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돼지가 역병에 걸려있는 동안에도 팔리기 위해 준비되고 있다 몰라요 사실은요 그러므로 그것들에 중독된 고기가 전염병을 퍼뜨리며 많은 사망자가 생긴다 이거 보세요 동물들이 병들어 있다 여러분 이건 좀 집중해서 한번 보세요 제가 오늘 이 글을 읽을 때 좀 더 생각을 했어요 고기를 먹음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조직과 피 속에 질병의 씨를 심는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갑자기 병에 걸리는 게 아니에요 고기를 먹었다고 해서 암에 바로 걸리는 게 아니에요 뭐가 생기냐면 여러분들의 조직과 혈액 속에 질병의 씨가 심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환경이 바뀌어요 예를 들면 좋지 않은 환경이 옵니다 말라리아 당시 이 글이 기록되었을 때 앨런 화이트는 말라리아라는 굉장히 많은 유행성 감염병이 있을 때 썼던 글이기 때문에 사스나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유행에 접하게 되면 보다 예민하게 이것들을 뭐 한다고요 받아들인다고요 받아들인다는 말은 저항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면역체계가 그것을 밀어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유행성 및 전염병 전염성 질환에 접하게 되면 조직은 그 질병을 저항할 상태에 있지 못하게 된다 원인이 있나요 원인이 있죠 고기를 먹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육식 안 해야 됩니다 그렇죠 육식 끊어야 돼요 지금 보세요 사실은 재난이에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올 때 과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피해야 되지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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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지금 위치가 뭘까 사람들에게 이 기별을 알려야 되겠다 라는 거예요 복음을 알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리고 그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제가 용서받고 회개하는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왜 왔고 왜 이것이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고 어떻게 이것을 끝내야 할 것이고 우리가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요 사람들이 겁나요 그래도 지금도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별로 여기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시원의 동산에 계시니까 여기는 그래도 비교적 안전하잖아요 요새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의 의무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외쳐야 할 때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누의 사람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들에게 은혜의 기간을 연장시키셨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옛날에 그 요나 있죠 요나 요나라는 사람이 기억나시죠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 이 사람이 니누의 성에 가서 40일을 돌았나요 잠깐만 기억이 몇일을 돌았죠 3일을 돌았나요 3일을 돌고 40일 후에 망한다 이 나라가 그랬었죠 맞나요 네 그러니까 이 성이 망한다 그러니까 뭐를 했을까요 니누의 왕과 모든 사람들이 그랬죠 짐승까지도 굵은 배울 수 있었어요 짐승까지도 이야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나라가 그렇게 회개하니까요 하나님이 은혜 기간을 연장시켰어요 나라가 안 망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미치겠는 거예요 나는 거짓 선지자가 되었고 그랬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회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미지근한 상태에 대하여 열심을 내어 회개해야 한다 우리는 깨어 일어나 우리의 잘못을 보아야 하고 우리의 죄를 살펴야 하고 그것들을 열심히 회개해야 한다 과거의 선지자들 보니까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비난하지 않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렇다 너 때문에 그렇다 왜 이렇게 생겼다 사실 제 마음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게 이제 공통적으로 왜 그럴까 누구 때문이야 어떤 놈들 때문이야 막 하면서 이제 비난하지만 사실 제 마음속에 이 생각이 들었어요 회개해야 되겠구나 내 마음속에 정말 정말 보세요 모세나 그 사람들 전입병에 걸렸을 때 모세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 지들이 잘못해서 그렇으니까 버려받아야죠 이렇게 하지 않고 용서해달라고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성종하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최고의 시스템을 갖고 있었고 당시에 그 당시에 애국은 최고의 의료 시스템 최고의 학문 최고의 정말 지식을 갖고 있었던 그 나라가 자주 걸리는 게 감염성 질환이었거든요 하나님 이들을 교육시키죠 내 말에 순종하며 내 말에 청종하며 귀를 기울이면 애국사람의 내린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게 하리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요호하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 한 말씀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가라세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가까웠다고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면 힘이 생깁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무엇이 된다고 그랬어요 능력이 된다고 그랬어요 파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 같이 이렇게 안식에 나눈 말씀들이 힘이 되시고 용기가 되시고 무엇보다 생명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bekommen 이차 유 이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